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벤키스 방송을 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어제 이렇게 했더니 한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참 우리 열심히 산다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대리인데 직책은 차장인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재영은 타임머신 1회 탑승권 있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댓글에 결혼 전이라는 게 엄청 많은데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희 와이프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지. 저는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건 좀 고민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타임머신 이렇게 벽장 안에 들어가면 타임머신이 옛날에 돌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바뀌니까 아이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못한다는 게. 아이를 생각하면. 그런 건 변수 생각하지 말고. 20살로 돌아갔다가 계속 거기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까? 가서 뭐 좀 하고 돌아올까? 와이프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서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About time 맞네요. About time. 20살이 그리운 모양이죠? 제 인생의 황금기는 20살 때랑 26살 때, 대학 들어갔을 때랑 입사했을 때. 딱 그때가. 그때가 왜 황금기였는지는 우리 나중에 따로따로 조금 지루할 때마다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그 얘기 들으면 시간 다 가요. 내가 또 중간중간 막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농담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위기 좀 이상해요. 왜 주가 오늘 내렸어요? 오후에 갑자기? 일단은 분위기는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랬어요. 전강 후 약이었거든요. 우리도 전강 후 약. 분위기는 지금 그런 거 제 생각에는 악재와 혼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저번 주까지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봐. 연준이 돈 푸니까 올라가잖아. 정부에서 망하는 회사들 지원해준대. 라고 하면서 막 끌어올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지표도 안 좋고 얘들이 망하는 회사까지 살려줄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코로나가 지금 찬 거라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면 아니 중국이나 한국이 생산을 제대로 하더라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 너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논리들이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높일 때는 지수가 올라가고. 사실은 더 나올 악재가 뭐가 있니?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희 지금 지표 나오는 거 안 보이냐? 이거 길게 가면 너희들 대책 있어? 다 죽어. 10명 모여봐야 아무 소용없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내렸다가 저도 사실 2시부터 막 빠지기 시작했는데 뭐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다 지나간 얘기예요. 주말 동안 나왔었던 이야기. 뭐 2시부터 미국 선물 하락했는데 유가 하락이 좀 심화됐다. 그거 몰랐나요? 오늘부터 이제 어제까지 감산이었고 오늘부터 증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생산량 늘어나면서 유가가 부위자형 반등이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장기화.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걱정을 하고 있고 계약도 연기되고 미국은 2주 동안 굉장히 괴로운 2주가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부양책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24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잘 막아도.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막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지난 주말에 나온 이야기고. 뭐 환율 이런 거 이제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1200원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환율이 또 다시 오르면서 외국인 매도가 또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낯삭 선물 때문인지 낯삭 선물이 빠져서 외국인이 빠지는 건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군요. 지금은 갑자기 올라도 할 말 없고 다 논리가 있고 갑자기 오늘처럼 확 내려도 할 말 없고 다 그런 저런 설명이 가능하고. 네. 심리 게임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9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안 좋게 출발을 했죠. 미국 때문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쭉 끌어당기면서 7포인트 플러스까지 갔었는데 2시부터 쭉 하락을 하면서 무려 3.9%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변동성이 또 커졌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코스피 보다는 좀 덜 빠졌습니다. 17포인트 하락하면서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선별적으로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다 올랐는데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25%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은 또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또 나쁘지 않은 쪽도 있었거든요. 이거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이런 현상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공매도를 해놓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공매도 빌려와서 때려야 매도를 해야 밑으로 더 내려갔는데 그러지 못하고 개인들이 계속 사니까 총알이 없는 애들이 이거 더 올라가면 큰일 난다 하고 더 사는 숏 스퀴즈라고 하죠? 숏 커버링 이렇게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가나 집값이나 사실은 갑자기 오르고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닌 건데 그래서 항상 눌러주는 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올려보려는 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시장 경제라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눈에 띄는 뉴스들 어떤 거 있었습니까? 오늘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좋은 지표도 있었고 안 좋은 지표도 있었습니다. 3월 수출 편항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3월에 수출이 469억 달러. 수입은 419억 달러. 469억 달러로 전년 대비에서는 0.2%포인트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영업일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일간으로 보면 일평균 수출을 보면 1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3월이 이미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2월달이 11.9% 수출이 11.9% 마이너스였는데 이것보다는 좀 폭은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그렇죠. 전년 대비로 비교할 때. 그래서 폭은 좀 줄었다는 데서는 다행스럽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 물량은 9개월째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물량은 13% 증가했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냐. 단가 하락 때문에. 유가가 3분의 1 토막 났지 않습니까? 60불에서 20불 때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석유, 정유, 화학 이런 제품에서 단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반도체 수출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에도 많이 나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많이 팔리고 잘 팔리고 있다. 다음 주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잘 나온다고 하면 잠정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예상 실적을 좀 하향 조정하는 쪽입니까?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컨센서스 자체가 좀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내려보고 있습니다. 수출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러면 예상실적에 컨센서스 하향이 있다면. 그렇죠. 일단 가동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을 거고.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도 있었어요? 오늘 중국에 차이신 제조 PMI가 발표됐는데요. 어제 통계국, 대형주, 수출주 이런 쪽의 기업들 PMI는 52가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52면 어제도 전해주신 뉴스였겠습니다만 평소보다도 더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미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냐기 때문에 그 느낌을 묻는 거군요. 그렇죠. 정상화됐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소프트 데이터라서 실제 실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 기분이 어때? 지금 저번 달보다 나아졌어?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들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표가 잘 나온 거고 차이신 제조 PMI도 50.1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그래서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잘 따라갈 수 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다 믿을 수 있나? 감염자 수 이런 거. 여러 변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의 감염자 수를 믿을 수 있으면 EPMI도 믿어도 된다. 지금 우한의 그 뭐죠? 관 말고 뼈 담는 거 있잖아요. 유골함? 유골함이 사망자 수의 두 배가 그쪽으로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사망자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검사하는 거는 확진자에 포함이 됐는데 죽은 다음에 검사를 안 하니까 그게 사망자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분석하는. 왜냐하면 중국의 천명당 사망자 수 비중이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0.3인가? 0.3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확진자 수에 대비해서? 그렇죠. 천명당 사망자 수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중국이 가장 낮거든요. 확진자 수 천명당.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중국의 통계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무조건 편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찌됐든 간에 차이신 제조 PMI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지난달에는 아주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나쁘게 나올 때는 나쁘게 발표하나 보다. 그렇다면 믿어줘야지. 어느 정도 좀 믿어줘야 되는 생각. 일단은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표 개선이 경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50을 넘었기 때문에 그 전의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심리가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표도 자꾸 신경은 쓰이는데 그나마 요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중국에서 지표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랑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의 증가폭은 좀 찍은 것 같은 뉘앙스도 들린다는 정도? 그 정도인 듯해요. 오늘은 기관들은 요즘 왜 팔아요? 혹시 정보 있습니까? 기관은 사실 계속 사지는 않았어요. 지금 주체는 딱 두 개입니다.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 기관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최근 며칠간에는 기관이 더 많이 팔던데요. 외국인보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특히 그렇고. 일단 운용 쪽에서 운용이랑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수를 팔아야 되는데 했지 그런 수단을 파는 건지 그런 거는 좀 명확하진 않은데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온다는 거. 금융투자면 증권사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고유 계정이 판다는 거잖아요. 고유 계정이 파는 걸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ETF의 LP 그러니까 ETF의 유동성 공급하는 그런 쪽의 자금일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코덱스 이런 거 요즘. 맞습니다. 개인들이 그걸 사면. 그걸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인버스를 사면 또 인버스를 팔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건 좀 빼고 집계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걸 나눠서 집계해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LP들 움직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것 좀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